우하와우하우하우하 줄 너무 짧아요 어쨌건데요습니다 그 막음 사람들 막딜 Kid safPor 오오오오오 흡 가자. 가자. 가자 오 오오오... 오오오오오오우 재밌겠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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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따 이다아 좋아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놀이기고만 대장 그만 놀고 이래 알았어 자 얼마야 이거? 에게? 이건 17달러 된다 적절히 17달러 된다 고로치 고로띠 고로띠 헷 내가 1빠야 1빠 재밌겠다 깔깔씨로 깔깔깔깔 재밌겠다 아 힘들다 내가 1빠라구 여호 1빠야 저염저염 그렇지 니가 1빠인게 뭔 알파야 그렇지 여기에 또 이게 여러가지 또 만드는거야 와 지금 돈봐봐 지금 얘들아 돈 지금 괜찮아 돈 충분히 모아 왠줄 알아? 돈이 많거든 난 우리 놀이기구들이 날 돈을 벌어주게 할거야 그렇지 와 연구까지 겹쳐있는데 이제 돈 올리는거 봐봐 어쩜 좋아 어? 좋아 여기도 이제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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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좋아하지? 고장났는데 말이야 좋아 와! 줄받아 벌써! 와! 많이 타고 많이 나와 봐봐 이거야 이거 이게 여기를 키로 꾸미는 거야 그럼 여기 삶 더울 거야 여기는 진짜 멋있게 꾸미자 이거 내가 했던 거고 피크닉 피자 이런 거 피자 먹고 싶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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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마 올라갈 거야 쓰레기통 버리고 그러네 오 앉는다 대박 진짜 앉네? 여기 앉아지는구나 대박 밑쪽 올랐을까 감각? 5% 이벤트 이쪽 뒤에다가 좀 많이 심자 아 여기 아니고 추상현태 좋아 오 안 되네 여기에? 어 이야 진짜 미적 감각 쓰레기다 정말 미적 감각 쓰레기다 별 볼일 없다 진짜 미적 감각 어디 가셨다 으응 어쨌건데요 이래야지 오른다구요 여러분들 가격을 최소한 쓰면서 최대 효과를 낳는 거 그거는 써야된단 말이에요 저는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해하세요 당장 이해하세요 봐볼까? 9% 읍! 쓰바! 미친 으씨 9% 안되겠다 쓰읍! 그거를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써야될 거 바깥군요 수는 공평에 몸무게를 주셨지만 미적 감각은 주지 않았구나 그게 뭔 상관이야! 하하! 안되겠구만 내 필살기를 써야겠습니다 좋아 도바 도마토길갑쇼 음 어, 여긴 안되는데 어 어어, 어? 음 어허 뭐야 이거 뭐,뭐지 fier 이쁜데 이거! 이쁜데 how 오오오오오오오! 어서오세요~~ 오오오! 소리다는거 봐바! 오오오오 오호오오오오! 연관없어 보이는..지만 아니에요..? 다 연관있는거에요 크으으앟 오오오오오오!! 대에에 박 와와 오오오 뜬금없이 난파선 와! 난파선! 흐허허헣 와! 뜬금없이 난파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놀이기구랑 연관이 있는 거라니까요? 음... 됐다, 봐볼까? 와! 35%! 더럽게 진짜 아이고 더럽게 안오르네 진짜 와! 돈 봐봐! 나 돈 이렇게 많이 빌렸는데? 보자! 거대한 스릴의 도약 어쩌고 봅시다 포지! 다음! 매직 투웨일 다음! 파토스 쓰리! 오! 파토스 쓰리인데? 연구 또해 쓰레기구 마음껏 돌아다니깁니다 주위를 확 끕니다 스타일에 빠질 수 없죠 당장 이거야 음... 좋아, 그리고 오와! 포지 좋은데? 아! 이거구나! 아아! 괜찮은데 이거 이거 이쪽 뒤에다 빼버리지 이쪽으로 길을 이리 쫙 빼는 거야 길을 이쪽으로 쏴 이쪽도 랜드 만들고 쫙 빼는 거야 그렇지 파토스 아 이거 이거구나 손가락 그거 일단 미리 지어놔 어, 입구 배치 이렇게 딱 하고 띠기딱딱띠기 그렇게 해서 됐어? 먼저 만들어놔 일어나 그리고 이거 에바다 너무 싸다 그 다음 에스켓 왜 이렇게 고장을 내지? 놀이기구 좀 소중히 타라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읍! 아니야, 잘못 없어 놀이기구를 젖같이 만든 게 잘못이다 음... 놀이기구 이렇게 만든 건 잘못이야 읍! 길이 안 만들어지네? 으어어... 엎! 그러면은.. 어 어어... 어어... 어, 어... 어, 씨발 이게 무슨 피하기야 핳하핳하 아니 아핳하하 아니 어, 됐다 아핳 뭔 피하기야 야! 아우! 빡쳐! 아우! 개빡쳐! 아우... 좋아, 이런 식으로. 어어... 아우씨! 됐다! 여기로 오세요! 제가 만들어줄 테니까 줄을 짧게 해. 예. 그렇지, 맞나? 맞나? 그렇지! 대충 이거는 뭐... 나가, 나가, 나가. 그렇지! 근데 여기, 여기 뒤로 올만하게 만들어야 돼. 여기 뒤로 오게끔 만들어야 돼.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게 중요한 기라. 크... 줄 쓰는 거 봐봐, 어? 너무 잘 돼, 지금. 봐봐, 어? 어?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돈이? 띠용? 돈이 왜 이렇게 나갔지, 얘들아? 아, 이렇게 나가는구나, 이거. 예. 너무 대충이다. 얘들아, 대충스러워 보이지만 봐봐, 이렇게 병원 평가가 좋고 사람들 많은 거 봐봐. 이게 진짜 대충이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까? 난 아니라고 보거든? 이건 다 피, 땀, 눈물 흘려서 된 거야. 알았어? 난 내가 잘했다고 봐.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이쁘게 꾸며 줘. 음? 이쁬다 이뻐? 뱉 뱉 와 area 대박 우와 사막이 나무 좋아 던 reh 와 좋아좋아 아 고장난 사람이야 고장 와 이제 고쳤다 이제 고쳤다 와 파워 길박로들 봤어 callerκα cost 물 밋에서 들어오는거 봐봐 이거야 이거 뒤에 슬슬 오지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밥을 짓는거야 밥 밥 먹어라 밥좀 먹어 개빡치네 물좀 마셔 개빡치네 진짜 응급센터 아파? 와 인마 에이트에 못만들지 화장실? 아 근데 이거 뒤에 뭐야 이거 왜 두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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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크으 1800명 와 미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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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다 되고 있죠 와 돈 얼마 와 돈 있으면 다 갚아 와 봐봐 이게 잘된다니까 지금 잘되고 있는거야 어 늦어도 만들어주자 앉아먹게 안돼 앉아서 먹으면 그 순간 살찐다 움직이면서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칼로리를 섭취해 그러면은 뭐야 돈이 많이 나가네 뭐지 아무튼 내 말이 맞아 됐다 이제 보겠습니다 마음껏 돌아갑니다 하고 스타릿 빠질 수 없죠 주위를 확 끕니다 함 봐볼까요 어떤 놀이기구일까 큐브 이거 인기 괜찮나 스타릿 확 끕니다 하이퍼스피인 주위를 확 끕니다 시바 아이언클로 자이언슬로 스윙 아니야 오 괜찮은거 같은데 잠깐만 260만 오 공포랑 흥분이 꽤 높아 아이언클로 오 이거 그거다 자유로 스윙 오 헐 대박 사장님 지금 길이 유자라서 사람들이 너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입구 쪽에 길을 하나 따로 빼서 오자로 만들면 어떨까요 아 그러길 원하면 도네이션 2000원 더 해 하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하핰 핰 course 菜 세이네요 헛헥 흡 그래 음 스윙 크흐흠 아흨 그렇구나 좋아 잘 하고 있어 나도 그렇지 쪼레기 무엇? 룩달 게임인데 아무것도 안한다고? 그거는 최종 콘텐츠야 룩달은 질려갖고 아무것도 해도 재미를 못 느낄 때 그 마지막 느끼는 건 커스터마이직은 난 아직 재밌는데? 흠 너같은 고인물을 아직 나같은 일급수에 비비지마 알았냐? 알았어? 와 사람 많다 그렇지 저 드릴테니 기로자로 만들어주세요 걔는 옷자로 어떻게 만들지? 여기 말하는 것이냐? 어허 내가 볼 때는 이류로 충분히 사람들이 오고있다? 봐봐 굳이 아내는 이렇게 많이 오고있다 됐으네 어? 흐흐흐흐흐 됐다아아 그리고 하나 더 만들 것이다 큐브 한번 만들 것이다 일단 돈부터 갚을 것이다 연구부터 해볼까? 하늘에 이정복마 됐다아 됐어 됐어 와우 좋아 와우 솔직히 자유로스윙 너무 재밌다 너무 무섭고 또 타고싶다 그때 겨울이었거든 타.. 마지막 타봤을때 너무 추워서 오들오들 떨면서 탔어요 자유로스윙 타고싶다 요즘도 하나? 연구 그만해 연구하면 연구해야돼 연구를 그만하라고? 장난해? 연구가 없으면은 더이상 발전은 불가능이야 알겠어? 이런것들이 보여? 다 연구를 해서 낳은 결과물들이야 알았어? 크.. 사람 봐봐 펴펴 인기 많아 이게 한번에 쑥 들어가고 쑥 빠지거든 좋아 근데 여기 길 어떻게 뜨냐 여기를 나도 이쪽으로 길 한번 이쪽으로 트고 싶은데 이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면 되잖아 아.. 똑똑해 역시 하버드? 아 이거 이거지? 그렇지 맨 맨 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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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온다 와 퓨퓨퓨퓨 와 그렇지 와 신 분당선 생겼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앉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 진짜 이쁘게 만들거야 여기는 자 이쁘게 만들어 볼게요 제가 제 미적감각을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이제부터 진짜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 미적감각을 한번 다뤄볼게요 여기 이제부터 âr아ㅏㅁㅇ 쩔 쩔죠 이게 뭐야이거 지금 um, 처법아니야? 이제 좀 있으면 웃으면서 안 이뻐도 이쁘다그럴거자나 이쁘죠 이쁘다 와 길 이뻐 잘 만들었다 와 봐봐 사람도 이렇게 온다니까 이렇게 어? 그래 이렇게 온다니까 어 근데 넌 지우자 너는 안 보인다 너 때문에 안 보인다 그렇지 상당히 이쁜데 돌 하나 넣어줘 돌 그렇지 돌 하나 넣어 이따가 그렇지 심심해 보인다 그럼 돌 하나 넣어 그렇지 좋아 좋아 어? 일을 그만들려고 한다고? 어디 아 이거 무슨 일이야 돈 좀 올려줄게 그거는 우리 밟으면서 지워지는 거야 길거리 있는 것들 그리고 대출 갚아 와 대출 갚았어 일을 너무 시킨다고? 그럼 아니 일을 쳐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일을 쳐하러 온 거 아니냐고요 이 좋아 좋아 그다음 큐브 와우 더블 락스 핀이잖아 이거 슈퍼 더블 락스 핀인가? 와우 와우 매언 와우 상당히 네온사인이 내 눈을 몸 멀게 해 하하 뭔 소리야 지발 으흐흑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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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됐으 한 번 봐볼까? 이것도 한번 불 지져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것도 불 지져될거 같은데 연구 그렇지 타세현 타세현 아 타세현 타세 와 쓰레기 미쳤네 시민의식 씹새끼들 진짜 안되겠다 쓰레기통을 당장 만들어야겠어 와 시민의식 쓰레기를 진짜 좀 이따 버리세요 아시겠죠 시민의식 미쳤잖아 그렇지 우와 미친 야 이게 뭐야 내가 뭘 본거지 와 미쳤다 타세요 와 개무섭겠다 진짜 오우씨 가 가 이런거 맨발로 타게 해야돼 시민 날라가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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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이런게 있냐 얘들아 미친 아니 아니 야 미친거 아니야 원심불리기야 진짜 이거는 실제로 있을까 우와 대박 개쩐다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하늘의 해전목마 에어로드워츠 뭐야 쓰레기 아 뭐야 개꾸자 보이는데 아래를 쳐다보지 마세요 썬플레어 썬플레 어 썬플레 내가 좋아하는거다 태양만재다 내가 좋아하는거 와 거의 2000명이야 얘들아 와 돈도 많고 이거 봐봐 대박났다니까 이거 1,400만원짜리? 와... 너무 잘한다. 일단 저장해. 일단 저장. 공원 저장. 새로운 공원 저장. 모래마을. 됐다. 됐나? 됐다.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플래닛코스 여기까지 할게요. 이럴 때는 모래마을 해봤는데 거의 2천 명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 돈도 되게 잘 벌되고 있거든요. 일단 성공적이면 나중에 더 이어서 해볼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